맞다. 대구로 피난 갔을 때 어느 헛간에 버려진 알을 주워 옮기다. 그게 제 말인가? 아, 아지매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뭐, 뭐 말씀이십니까? 방금 대구에서 누가 헛간에 버려진 걸 주워왔다고. 아, 그게... 강아지, 예. 강아지. 강아지요? 아, 우리가 대구로 피난 갔을 때 어느 헛간에 강아지가 버려져 있었는데 예, 그 강아지 얘기 우리가 그거 하고 있었습니다, 예. 하지만 분명히 아이라고. 아, 우리 동네에서는 강아지도 어리면 아라고 부릅니다, 예. 예, 이봐야, 뭐, 맞습니다. 뭐 강아지가 어리면 아고 뭐 나이들면 어른 아니겠습니까? KBS